너 하영아 넌 누가 제일 좋아? 아 이제 떡볶 줬으니까 이번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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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빠 그렇지 먹을 거 주는 사람 제일 좋아 안녕 근데 많이 보던 거 같은 장소 그니까 계속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응 유전됐어요 아이고 투꼬미들 낮잠 시간이군요 뭐야 아빠 우리 또 작전을 좀 펼치는 거 같은데 아니요 맞습니다 컴온 컴온 나오세요 아니 왜 이제 재미들렸어요? 타고르 감독님들 왜 또 끄집어내요 아니 뭘 해도 저는 다 다 다 제대로 소수하는 거 이러면서 소수하셔가지고 불러오세요 우와 아니 근데 3천대를 골라내면 이게 스케일이 또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남들과 비교를 거부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영이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이 바로 키즈카페라고 연우와 하영이를 위해서 제가 집안에 직접 엄청난 스케일의 키즈카페를 꾸며봤어요 정말요? 아니 집안에 키즈카페라니 장난 아닙니다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들 태영아 태영아 쫙 놀라실 겁니다 깜짝이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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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잔 짜잔 저 포토펜 아니고 버티펜이에요 저 포토펜 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꽃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알았다 알았다 다 들어주겠다 하는 곳 또 알았다 알았다 잘한다 잘한다 잘 잘한다 잘 줄여서 돌았다 오월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지금 이상해 돌았다 오월드는 또 뭐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우 임의도 아니죠 아마도 아마도 스트레스 아 스냅바를 따로 또 준비를 하셨구나 그럼요 그럼요 삼촌은 뭐 안아줘 볼까요? 또 영어 어린이 안아주고 또 하여 어린이 삼촌 안아줘 볼까요? 삼촌 한번 안아줘 볼까요? 형이는 지금 겁이 질렸어요 아빠인 거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 예뻐해주네요 잘 잤어요? 네 아유 그래서 대답은 잘하고 여러분 저희 돌았다고 하고 싶어요 환영하고요 이게 뭔지 알아? 뭘 풀자 여기는 무조건 점프해서 뵈요 점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연희는 키카 경험이 있나 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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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익숙하게 놀아야죠 재밌는데 아 애들 제일 좋아하죠 골프장 짜잔 저 안에 있으면 오 놀랐어 짜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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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드 준비했습니다 웰컴드 스케이트 웰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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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누가 다 치워 내가 다 치워 와 우리 스케일이 엄청나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영님은 저런 데 아직 안 들어가 봤거든요 자 연호 오빠 내려가시고요 네 내려가시고요 네 내려가시고요 오빠 실범 먼저 보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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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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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고 낯설어 낯설어 어? 어? 어떡해. 어때요? 갇혔어. 아 못 일어나. 못 일어나오겠어요. 또 하영 어린이 하영이 어린이도 풀장에 입수해볼게요. 하영이 어디 있나요? 하영이 맞춤 표정 펑튀기입니다. 우와 이게 뭘까요? 지금 조금 이게 뭔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영 어린이 무슨 문제 있어요? 왜 어라겠어요 또 갑자기?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아 먹고 있어요? 난 뭐하나 했어. 여기 풀장인데 세계 최초로 볼 풀장으로 해서 볼을 먹고 있어요. 아까는 먹고 있는데 가스로 쳐달라고 하네. 떨어집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정말 하영이 맞춤. 먹을 수 없는 볼 수리만 넣어놨자 소용 없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더 먹어볼까요? 이거는 저도 해봐야겠어요. 아... 아... 크게 소입해볼까요? 아... 아이 예뻐요. 삼촌 근데 여기에 더 뭐뭐 있어요? 엄청난 놀이기구가 많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스피드로 스위를 즐길 수 있는 아마도 익스프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허기심에 달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액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등이 있어요.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먼저 아이스크림 먼저 먹고 있어요. 소라떠월드의 인기상품 터키 아이스크림을 소개합니다. 어? 터키 아이스크림이요? 자 우리 또 하영 어린이 그걸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연우 어린이 먼저 와보실게요 삼촌이 이 아이스크림 카게 사장님을 모셔올 거예요 또 누가 오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모셔올게요 네 퍼럭기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따로 계세요 아 정말요? 하영아 맛있어? 아이고 오빠가 더 해줄게 아 해봐 그 사이에 동생 챙기는 것 좀 봐요 아하하하 근데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미 먹었죠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나왔네 나왔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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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코 마이프 퍼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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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퍼럭? 코리안 코리안 코리아 퍼럭 코리아 퍼럭 퍼럭기 퍼럭기 우리 두 가지 맛 있어요 딸기 맛 있어요 바닐라 맛 있어요 퍼럭기 퍼럭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퍼럭기 바닐라 왜 이렇게 말해 바닐라 먼저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퍼럭기 상준이 퍼럭기 아이스크림 빠득 빠득 퍼럭기 퍼럭기 아이스크림 아저씨들의 스킬 있잖아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을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실게요 자 퍼럭기 그래서 아까부터 외친 거예요 아이와니 독경완니 숲검댕이 숭숭아니 화가 나니 아이나니 장윤정의 독경완니 귀여워 빨리 주세요 자 가져가세요 우와 이거 이거 그것이 있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 저거 가만히 보고 있을 하영이가 아니죠 아 역시 아이스크림 본 거죠 그렇죠 봤죠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치는가 축하해요 자 맛있게 드시고요 좋아요 어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좋아요 딸기 떠줄게요 자 딸기 갑니다 딸기 자 딸기 아이스크림 먹으러 애교물이어야 돼요 애교 자 윙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고 영지 밀치만에 나왔어요 윙크 먹을 수만 있다면 자 딸기 아이스크림 갑니다 잡으세요 잡아먹으세요 아이스크림 갑니다 잡으세요 잡아먹으세요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손으로 잡으세요 아 이게 약 올려야 되는데 잡아먹으시네요 잡아먹으세요 너무 진지하니까 자 삼촌 사장이 어승스레는 뭐예요 손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어떡해요 호빵질인 것 좀 봐요 워니 워니 뚜경 워니 화빵나니 하이 허니 어 화났다 어 화났어 화났어요 어 그렇지 불쌍이 어? 전혀 예상치 못한 스킬 들어갑니다 그렇지 불쌍이 헤헤 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입을 바로 대버려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표정 봐요 아유 아유 역시 우리 하이 형이 앞을 말 잘 듣고 싶어야 돼요 아유 저런 애 어떻게 안 줘요 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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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귀여워 자 다음 놀이기구로 이동 이동 갈게요 엄청나게 더워요 오우 아마도 익스프레스 계단이 있으니까 집에 여러분 뭐 해보고 싶었어요 자 저기는 나이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만 6세 이상 학생 가능하므로 도하영 어린이 혼자 거기서 먹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한정 말리세요 알겠어요 갑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항상 알았다 들어주겠다는 삼촌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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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약간 스릴 넘치네 오우 생각보다 오우 생각보다 네 출발 오우 네 더 타볼까요 그래서 6세 이상 네 안전장치가 잘하고 있어요 자 조심 자 타보시게요 네 오우 잘한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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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탁하는 거구나 아니 많이 보고 한 번 꺼질 수 있겠어 이렇게 딱 해당하는 거죠 어머 좀 좋게 똑같냐 근데 저기 하영이 할인이 오고 있어요 또 하영 할인이 먹는 거 먹으러 갈까요? 또 연어 할인이 뒤로 내려오실게요 다음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스낵바를 스낵바를 보라타 월드로시 구경 맛있는 간식 드시고 가실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스낵이 있어요 좋아요? 그거 드시는 게 뭐예요? 치즈 스낵바는 유료예요 돈 내야 돼요 어? 네? 이미 먹었어요 낙장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치즈 개당 160만원이에요 아 이거 다 같이 사업 아니에요? 자 우리 도하영 어린이가 뭐 스낵바를 써 이거 한 개 줄게요 자 도하영 어린이 블루베리 먹었습니다 블루베리 개당 250만원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돈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삼촌 주는 거예요? 딸기도 하나씩 먹어볼까요? 딸기 스트로베리 크게 아 크게 오우 아니야? 이건 치즈예요 치즈 우와 치즈 먹어요 맛있어요? 우리 하영이 오늘 삼촌을 치즈 맛있어요? 골고루 뭐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삼촌이 더 뿌듯하네요 왜요 왜? 조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삼촌이 너무 힘들어요 삼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시켜먹을까요? 네! 우리 피자 먹을까요? 네! 이제 밥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보세요? 네? 아 잠시만 피자 여보세요? 제가 주문하는데 저 장국소리를 저희 피자 하나 시킬 건데 이거 저희 쿠폰 모은 거 있어가지고 네 이거 10장 이거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연희 아빠가 피자 쿠폰 10장 다 먹었으니까 우리 쿠폰으로 공짜 피자 먹자 알았지? 그래 좋았어? 응 정말 저 옷 입고 장비 설치하고 놀아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고생 많았네요 근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와 근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또 저렇게 잘 노니까 보람이 있었겠어요 어? 하하하하하하 역시 하루 체력이 좋아요 하하하하하하 노래와 춤이 빠질 수가 없죠 어? 어 피자 왔나 보다 연희야 네? 문 열어 문 열어 피자 알겠어요 장훈 아빠 갈게 아빠 갈게 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잠시만요 나 너무 이러고 손님 맞이했어 아저씨 놀랬겠다 쿠폰 어 뭐야? 잠깐 쿠폰 어디 갔어요 10개 연희야 네? 이거 어디 갔어? 뭐예요? 이거 쿠폰 쿠폰 응? 이거 어디 갔어? 제가 10개를 딱 모아서 쌓아놨는데 여기 한 개 찾았어 야 이거 아니 우와 우와 아니 지금 쿠폰으로 피자 배달시킨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글쎄 어머나 아이고 우와 우와 여기 지금 빠른 거 좀 봐요 네 어머나 저기도 하나 숨겨놨어 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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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떡해요 저기서 어떻게 찾아 잘 못 찾아 저 여기 와서 한번 찾아볼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흐 저 아흐 저 바쁘신데 죄송해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1분만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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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있어 이거 하영이는 모르죠 저게 뭐하는 건지 모르죠 아흐 아흐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 뭐야 이거 찾았어 우와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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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없어 없어 여기다 넣었어 아흑아 하영아 어디다 넣은 거야 하영아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아흐 저기 사장님 저기 저희 이거 그냥 저희 돈으로 계산할게요 이거 얼마에요 15,900원 네 15,900원 잠시만요 아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아흐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아흐 공짜가 아니죠 하영아 이거 공짜로 먹는 거였는데 네 공짜였는데 하영이가 쿠폰을 없애가지고 돈 내고 먹는 거야 할 말 있어요? 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오, 또, 또 아흐 쿠폰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아 아 아 저기에 썼어요? 아 아직도 못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요? 우와 어디야 줄게요 우와 아빠가 끊을게 아 우와 아휴 신나게 놀고 먹는 피자라 우와 정말 꿀맛이었겠어요 음 불어 어, 불어 응 끝부분 맛있네 연우야 네 어땠어? 도, 라타 월드 어땠어? 재밌었어? 또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기구 따로 있으면 좋았어요 오늘 좀 재밌게? 오케이 아휴, 너무 신나게 잘 놀았구나 하하하하 러타 월드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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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친구 집에 놀러 간 윌벤저스 잘 놀고 있나요? 어? 간식 먹자 먹자요 오, 이번에 간식 사이 간식 먹을 사람 저요 아이야 빌대요 빌대요 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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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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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진아 엄마가 엄청 맛있는 걸 준비했었네 왜 간식 비주얼이 저렇게 예뻐요? 근데 이제 눈 너무 예뻐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뭐 먹어도 되지 많이 먹어 남의 집에 가면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못먹던 신문물이 나와요 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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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윌벤한텐 여기가 아주 천국이죠 맛있다 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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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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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히 업혔어 지금 빌대 최계로 올라갔어요 지금 빌대 빈 민폐가 뭔지 알아? 민폐? 지금쯤 혼날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못 다니겠다, 니네들. 네, 자리야. 노래를 잘하네요, 벤틀린. 노래를 잘하네요, 벤틀린. 아이고. 어머나, 저 상황에서 칭찬이 나오다니. 진혜야, 벤틀린 노래 잘해? 잘하지? 네. 네. 귀엽게 말해. 귀엽게 말했지. 왜 이래, 너? 그림 노래 할 수 있지? 한 번 보여줘 봐. 나 진혜 자꾸 부끄러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윌리엄 이런 모습 처음이야. 왜 이래. 얘기했잖아. 난 6일까지 귀엽는데. 갑자기? 키 어필? 나 귀나 치켓 할 수 있어. 응. 치킨을 수 있어? 아니, 여기 있어봐. 봐봐. 아, 부끄러워. 윌리엄 부끄러운가 봐. 비슷한데? 비슷한데? 비슷해. 비슷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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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가 봐요. 이거 많이 먹어. 이거 많이 먹어. 이거 많이 먹어. 아빠 나 이 김에 사야겠어. 왜? parce sua 미국 마켓을 먹고 있는 기자들는. imasu, 여러분. 요 윌리엄은 같이 놀 친구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벤틀린은 뭘 하든 다 잘한다고 하니까. 어디 갈 거야? 이번 진짜 좋다. 윌리엄 여기 맨날 놀고 싶어? 맨날 놀? 오, 진짜? 너무 좋지. 그럼 오늘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도 돼? 네? 근데 우리 여기. 여기 아침이다.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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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자. 갑자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요? 와, 학교 가서 책도 읽고. 자, 1교시 문. 이리 와. 원 마우스 이 자카. 웅. 려 마우스. 워터 뿌. 거. 이거 저거. 이거 영어 아닌데? 어? 한글책을 들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아이고, 민망해라. 저런 경우 다 있는데. 영어 아니야. 아니 한국말로 하는 거랑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했어요 아직 글씨는 못 읽고 그냥 그립을 벤틀루는 여기 있는 장난감 다 차지하고 지금 애들 때문에 제가 좀 치울게요 죄송해요 어떡해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근데 제가 재료 하나 깎은 거 있어서 금방 사 올게요 어머나 저녁 식사까지 너무 좋다 아이들이 지금 너무 신났는데 아빠는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야 근데 여기 TV 진짜 크다 사실 부러웠어 사실 아빠도 부러웠던 거야 아빠도 부러웠어 야 에어컨 에어컨 색이 있다 하나 둘 셋 식당 위에 에어컨이 얼마나 좋아 어머나 블라인드도 자동이고 사람 사운드 스피커도 있네 아 근데 이건 장난 아유 근데 쌤아빠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치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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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한번 해봐 마사지 해보라고? 네 해도 되나? 괜찮을까? 아빠 진아 너무 착하지 않아? 엄청 착하지 그럼 잠깐 할까? 잠깐 진아 진아가 해보라는데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어떻게 진아 아파 아잇 해가지고 뭘 좀 벗어 그럼 사장님이에요 진아 진아 고마워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네가 직접 하려고? 이게 원래 윌벤져스 식이죠 야 그거 조금 없어보이지 않니? 야 이거 원래 야 야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네 야 야 진아 고맙다 아빠 변함을 보이십니다 엄청 편해 뭐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누워있으면 또 더건더곤해지거든요 아 아빠 팔질파 응 팔질파 그래 어 지금 반 반 수면 상태인데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아빠 됐어 내 거 터져 응? 먹을 거 직접? 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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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꿔 이게 우리 집 냉장고랑 다르지 우리가 무슨 맛이야? 우리 벤트미가 배가 많이 고프나봐요 그리고 어 아 아 아 또다시구나 아이고 오 마이갓 이거 또 있어? 먹어보세요 먹어 진아가 또 먹으래요 아 어 어 어 어떡해 입으로 다 덮어버렸어 아 저걸 또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나는 저걸 어쩌나 했는데 다 먹으면 되지 뭐 아니 윌리 형은 또 뭐하고 있어요? 근데 나 사랑해 어머나! 아, 또 여기 또 갑자기? 아이고. 딱입니다. 땡농 땡농. 땡농. 저였어요. 요기 안 저요. 아! 요가 때. 딱 소풍장 만들냐고. 아휴, 갑자 나름대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압박같이. 네, 압박같이. 아휴, 그래도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네요. 집중인 엄마, 엄마 왔다. 잘 쉬고 계셨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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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너 뭘 그렇게 먹고 다녀? 아빠 이제 발견했다. 아버님 주무시는 사이에. 간식 조금 먹었는데 괜찮아요. 무조건 더 괜찮대, 어머니. 아휴, 어떡해요. 야. 괜찮아. 아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편하게 있어가지고요. 어, 아니에요. 저녁 금방 준비하고 나올게요. 아휴. 아휴. 우와,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새끼잖아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휴, 진아도 쌤 아빠가 와서 너무 신나요.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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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또 우리 벤트린은 아빠가 또 어떻게 되는 거 못 보죠. 장난치겠다.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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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야. 아휴, 진지 맛있어. 아휴, 벤트린 배고팠어요. 룬지야, 룬지. 룬지야? 오, 맛있겠다. 벤트린 이거, 이거 줄게. 줄게. 어? 잠깐만. 벤트린이 지금 눈치 보는 거야. 어, 이래도 되나? 싫어요. 싫어요. 원래 항상 형부터, 주부 형부터 먹었는데. 자. 이게 섭섭한 마음이 쌓일 대로 쌓였었는데, 여기에서 1등으로 이제 먹을 걸 받는 거예요. 그래, 짜야. 야, 먹어줄까? 어? 엄마! 엄마? 귀여워 아니야. 엄마야. 엄마? 귀여워 아니야. 엄마야. 진아, 엄마. 챙겨주니까 엄마야. 진아, 엄마. 엄마. 아이, 잘 먹는다. 잘 먹네, 배. 같이 맛있어. 아, 맛있다. 룬지 좋아. 진아, 룬지 좋아. 또, 엄마 또. 안 먹고. 마음이 급하니까, 엄마만 나오는 거예요. 딸야. 엄마 딸야. 됐다. 그니까, 이거 밥 먹었어. 이거 밥 먹었어. 이거 밥 먹었어. 이거 먹을래? 우리 누룽지 좋아하잖아. 아이고. 와, 진짜야? 맛있어. 이게 또, 괜히 또 남의 집 가서 먹으면 더 맛있죠. 우리 이제 이거 구워먹고 우리 집에 사는 거야. 여기 맛있고 사야겠다. 완전히 그냥 집에 마음을 뺏겼구나. 룬지야, 룬지야, 그치? 나 여기서 열 밤 한 잠은 안 돼? 열 밤 자고 간대요? 돼. 된대, 또 된대, 진해가 된대. 어디 가? 어디 가? 아, 설마? 야, 니 조금 안 써도 되나? 그럼, 앉아. 같이 앉아? 응, 같이 앉아. 여기까지 앉아. 야, 룬지 이제 자리까지 바꿔? 자연스럽게. 룬지야, 나 좋아하지? 응. 어이구야! 얼마 안 써? 3점 만점에 10점. 품장이 잘 맞네. 아, 근데 나 조금 리글 리글하다. 저 덩치미 좀 주세요. 덩치는 없고 피클 있는 데 갖다 줄까? 덩치미 없어요? 응, 없어. 야, 이거 큰일인데? 덩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은 맨날 덩치미 있지. 우리 윌벤의 최애. 최애. 덩치미야. 아빠, 근데 집에 덩치미가 없지? 야, 니가 좋아하니까 우리 집이 있지. 왜 해놔? 아, 피클. 아, 피클 너무 있다. 감사합니다. 맞아, 피클은 비슷하니까. 니글니글 할 때 먹으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미 동치미 맛에 비드려져 있어요.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야. 아이고, 아빠는 애들이 이렇게 말썽 피울까 봐. 저게 마음의 자세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노심초사. 마음이 늘 저랬던 거예요. 저녁을 주시고 가세요. 저녁, 저녁. 그래서 아까 쌤아빠가 유독 콩 들고 지쳤던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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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엄마. 진아, 엄마. 진아. 아이고, 그 와중에 동생은 또 엄마라고 불렀고 아주 그냥. 진아, 엄마. 나 따로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밀리엄이 하나 둘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 도와. 유. 그치, 우리에겐 유미 엄마가 있는데. 아, 너무 신나하네. 오늘 6, 2, 1, 2, 1 거 듣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집이 이렇게 훨씬 좋아 보여도. 그래도 추억이 있는 우리 집과는 바꿀 수가 없죠. 어디 가요? 또, 갑자기. 아빠 옆으로. 아빠, 여기 와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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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 집에 가야겠다. 아우, 갑자기. 이 산다며. 돈이 없어서. 아빠도 힘들어 보인다. 그래. 우리 집은 최고야. 그럼, 그럼, 그럼. 그래서 엄마 딸이 모아가자. 오늘 대단한 걸 배웠네, 우리 형이. 우리 이제 가야 돼.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 내려와. 배는 아직 아니에요, 배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미련이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놀러와. 지나 다음에, 다음에 나 집에 놀러와. 그래. 어머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은 이벤져스였네요. 다 살아채는 게. 가자. 알았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알았어.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오케이. woah, 어떡하지. 바이바이 바이바이